역동원과 준비했습니다. 라이온. 라이온을 위해서. 오렌지 주스 먹어야지. 오렌지 주스 어디에 줬냐. 감기에 좋아요? 이렇게 비타민C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손이 지르면 기록대로 오렌지 주스로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라이온 만나러 가볼까요? 라이온 가서 만나러 가볼까요? 버리러? 2, 5, 6, 7, 4, 9 잘 먹으면, 오랜만에 준비한 그러면 그냥 요리 하는거에요. 이번에는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우리 이렇게. 이번에는 쿠키와 그리고 왠지 스스로가 영어로. 가자. 안녕. 안녕. 멀리 원. 멀리 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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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원래 오늘 날씨 비 예보가 있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히. 다행히 좀 더 못해. 다행히 좀 더 못해. 다행히 좀 더 못해. 재미난 게 살아왔습니다. 뭐야 뭐야.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에요? 일본? 미국? 실제로 제일 멀리서 왔다. 혹시 미국보다 멀다. 스페인. 간에서 온 사람. muchas gracias. 오. 오. 뭐라도 하셔도 되나요? 뭐라도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가. 완성하세요. 동호 형 생기고 계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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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역공조를 준비해봤습니다. 재미없고! 재미있겠네요. 와우! 이렇게 세트로 주스와 먹을 거와 미리를 같이 드립니다. 멀리서 와게 먹어야죠? 안녕! 비타민 보림수씨 바다! 고마워! 우리 라이언 여러분들 오늘 완성!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엽서고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보세요? 맞아요! 한 달 있다가 열었는데 안에 곰팡이만 가득하고 다시 다 사는 일이 없도록 가르쳐주세요. 맛있게 먹고! 쪼리떠봐요! 어서 오서 고마워요! 쪼리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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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금까지 월요일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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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